누구야? 자, 다 이제 솔직히 다 가자. 자, 제형 자수하시오. 난 다 갔어. 내가 스파이면 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도망쳤겠습니까? 네? 그러니까 도망치고 스파이니까. 근데 나는 단서는 있다. 근데 지금 내용은 공개 안 하겠다. 이거를 다들 오픈하세요. 그래야 공개를 하겠습니다. 나 오픈했어. 아, 너 있어? 있어. 야, 없어. 나도 없어. 야, 오픈해 있어. 아미노사. 흰색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게 낫지 않겠어? 어차피 핵심은. 그러니까,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뭘 찾는 거 아니지. 핵심은 아미노 비석을 찾는 거에요. 그러니까. 자, 한 번씩 읽어보시오. 도둑은 이마을 출신이 아니다. 뭔 소리야 이게? 도둑이 이마을 출신이 아니라고? 미래가. 미래는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마을 출신이 아니다, 야.